아 마크하고 싶다 여느 때와 같이 과제와 발표에 정신이 나가버린 제 친구가 올린 디스코드의 뻘글이었죠 그래서 이제 보암 이라는 리만 가설급 난제를 해결한 명쾌한 해답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멀티는 지원하면서 서버는 제공하지 않는 마인크래프트 아직 뉴비 공돌이었을 무일푼에 무지했던 저는 대기업의 서버 팔아먹기 횡포에 저항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마치 라즈베리 파이를 넘어 미니 PC 리버스 프록시까지 제가 어떻게 서버를 만들고 망쳐왔고 다시 고쳐왔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멀티 방식은 렌 서버 같이 멀티를 할 친구가 기생충처럼 제 와이파이를 공유하거나 직접 컴퓨터를 뜯어와 같은 공유기에 연결하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는 방식이죠 사실 마크 서버에 대해 찾아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하마치죠 포트 포워딩 같은 복잡한 보안 설정 대신 방화벽을 완전히 내리는 것으로 당시에는 서버를 구축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대체 실시간 감시는 왜 껐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도 보였었습니다 뭐 크기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 포함 5명밖에 안되는 작은 서버였고 심지어 하마치는 5명까지는 무료였으니까요 하지만 서버는 24시간 구동을 위해 새벽까지 켜져 있었고 이는 제 좁디좁은 원룸을 보일러실로 바꾸었으며 본체의 LED 불빛은 마치 작은 클럽에 온 것 마냥 저를 불면증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다음날 제 사랑에 맞이하는 1교시 수학 강의를 꾸벅꾸벅 졸면서 생각하게 되었죠 이건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다가 발견한 건 제 찬장에 박혀있던 라즈베리파이 작고 귀여운 보드를 병력 연결하여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는 옛 기사가 생각나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즈베리파이 4개를 묶어서 마크 서버를 만들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큰 영감을 받았고 최대한 가볍게 서버를 굳으면 보드 한 개로 되는 거 아냐?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키워드 검색을 시작해나갔죠 TCPIP, 인터넷의 계층, 공유기의 특성, 포트포워딩 대다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지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킷이라는 데디케이트 서버 구동기의 존재를 알게 되고 공중제비를 돌며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서버를 구동시켜봤는데 결과는 처참히 실패 아직은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 지식은 서버의 서자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서버와 같은 방 안에 있는 저조차도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서버가 켜지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서버는 정상적으로 구동되었다는 알림이 떴으니 서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가정 네트워크 및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라!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줄 알았던 PC와 서버용 라즈베리파이는 서로 다른 아이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죠 갈고리 표시를 2만개쯤 띄우면서 재부팅만 10번 고개를 기울이며 서버를 본 순간 어떤 것이 차이를 블럭에 일으켰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얘는 공유기에 물려있고 PC는 벽에 랜손으로 붙어있네? 바로 검증 들어가 봐야죠 PC를 공유기 연결해 서버와 직결을 시키니 접속이 되덥니다 그것도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게요 그렇게 벽 랜과 공유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일반적인 아파트와 다르게 원룸의 벽 랜은 상위 공유기가 붙어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외부에서 접속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아무리 제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봤자 공동 현관문을 열지 않는다면 친구는 제 집에 놀러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잠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럼 이전에 접속을 어떻게 한 거지? 여기서 라즈베리와 이전 PC 서버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마치죠 새로운 네트워크로 친구와 저를 연결해주는 비밀 통로가 있으니 굳이 공동 현관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창문을 통해 자유롭게 전화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문제도 알았고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남은 건 라즈베리파이에서도 돌아가는 가볍고 윈육수 기반의 무료인 하마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머지않아 발견되었죠 엔지 럭 당시에 구버전은 켜놓기만 하면 제한 없이 일본 쪽으로 IP를 고정할 수 있었고 그렇게 비밀 통로를 이어 저희는 아주 즐겁게 마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전기도 덜 먹고 빛 공예도 없는 라즈베리파이 당시에 저는 완전 무결한 서버를 만들어놨다고 자부했죠 그리고 그 착각은 두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만 단위의 좌표를 탐험하고 저는 공장을 끝없이 늘려갔습니다 서버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갈수록 특정 지역에서의 렉은 심해졌고 청크로딩은 더 늦어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는 서버의 지속성을 위해 탐험 속도를 줄여나갔고 공장도 효율화, 간소화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셜컷 공장을 멈추러 엔드레에 들어갔을 그때 저는 목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수천 개의 셜컷 탐험한 오프링도 안 나오는 심각한 끊김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병호사의 주마등처럼 화면이 스쳐 지나갔고 서버는 조용히 꺼졌습니다 다급하게 라즈베리파이에 전원을 내렸지만 이미 피어오른 희미한 연기는 서버의 마지막 숨결을 의미하듯 덧없이 쳐졌고 서버는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추억이 남긴 작은 SD카드 하나뿐이었죠 라즈베리파이가 사망한 다음 다른 방법을 구상했었습니다 단위보드 컴퓨터보다 성능은 우수하지만 일반 PC보다는 작은 어찌 보면 나스와 같은 서버렉을 구성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때 발견한 게 미니 PC였습니다 작은 크기, 윈도우 기반, 비교적 저렴한 가격 저는 발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구매했고 서버를 돌리기 위한 기반을 리눅스에서 윈도우로 바꿔나갔죠 결과는 대성공 기존의 서버를 복구한 것에 모자라 올라온 성능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트 같은 모드 서버를 돌릴 수 있었고 구글 원격으로 어디에서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인간의 하기와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어둠인 뻔한 IP와 포트번호로 구성된 아마추어 서버 보안의식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초대받지 않는 두 명의 플레이어가 제 세상에 들어오는데 안녕 그들은 친근하게 저에게 인사를 걸어왔고 같이 쓰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유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이 필요했는지 목장들의 소들을 죽여나갔고 보이는 상자는 닥치는 데 여유를 지키기 시작했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TNT를 모아둔 박스를 여는 순간 저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서버에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 저장할 틈도 없이 닫힌 서버는 해당 세이브를 날렸고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되던 24시간 서버는 또다시 닫히게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던 보안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일정 주기마다 IP를 바꾸는 것도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각각 프로그램의 한계에 부딪혔죠 끝없이 몰려오는 봇들의 물결 속에서 저는 서버에 도움을 요청했고 서버는 그 해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이는 미리 등록된 사람만 서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었고 그렇게 친구들의 UID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 설정을 켜주니 그 많던 봇들을 전부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서는 새로운 서버 방식과 더 높은 상의 서버를 원했습니다 바닐라 서버와 일반 모드들에 질린 친구들이 RPG 모드를 요구했었거든요 200개가 넘는 모드팩과 각종 이펙트들이 넘쳐나는 RPG 모드를 미니 PC에서 굴리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실제로도 일부 렉이 발생하여 메인 PC에서 다시 서버를 굴리기로 했죠 하지만 이런 형 렌으로 돌아오려니 기존에 사용하던 NG-Lock은 위료로 전환되었고 하마치를 쓰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졌더군요 그냥 하마치 같은 걸 한번 만들어봐 바로 새로운 서버 방식을 찾아납니다 이름은 FRP 서버 기존의 미니 PC는 외부 네트워크에 노출되어 있으니 이를 중계 지점으로 세우고 이를 통해서 메인 PC로 접속할 수 있는 내부방을 짜게 됩니다 이로써 보안과 성능을 모두 잡은 궁극의 서버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잘 기동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2년간 서버를 운영해오며 일어난 문제들과 이를 해결해내가는 과정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보안면에서나 성능면에서나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현재까지는 렉도 없고 불편함도 크지 않아 한동안은 이렇게 운영할까 싶더군요 다음 영상은 모처럼 서버가 있으니 하나쯤 만들고 싶은 걸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최고의 홈비서 기가진행 아니 기가체대 말이죠 실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